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조금 좀 좋으신가요? 주가가 올라왔는데 또 수익을 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익을 내려면 목적하에 움직여야 돼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두를 이렇게 또 한번 띄워봅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시내의 골든서클. 이게 서클이잖아요. Why, How, What? 이것인데요. 이것을 한국말로 좀 고쳐볼게요. 명확한 목표의식이에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무슨 돈으로, 어떤 목적으로 자산을 불릴 거냐. 주식장에 들어온 이 돈이 나의 어떤 목표,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냐. 뭐 놓으냐.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부분에 자금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거냐. 이런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의식이 있은 이후에 방법. 어떤 방법으로 움직일 건데 라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나는 주식을 단타로 할 거야. 나는 주식을 중장기 투자로 할 거야. 나는 스윙 트레이딩으로 할 거야.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이쪽저쪽 시달리다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목적이 없으면, 방향타의 키를 못 잡을 거고, 방법이 없으면, 노 젖는 방법으로 오는다면, 그냥 바람에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결과가 도출되는데,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지, 항상 피드백을 해가면서, 피드백을 해가면서, 이 목적과 결과, 그러니까 목적과 방법과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확물들을 확인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목표의식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건가, 목적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금에 대한 목적, 여유자금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 방법을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지금 방법이 맞느냐.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리한 거냐.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부분. 외국인과 기관들이 움직이는 부분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한번 볼게요. 정석대로 움직이는 게 참 좋은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스윙 트레이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스윙 트레이딩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현재와 같은 시장의 스윙 트레이딩과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은 나눠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스윙 트레이딩보다 더 짧게 움직이는 것들 있죠. 스윙 트레이딩보다 더 짧게 움직이는 게 단타잖아요. 단타에는 데이 트레이딩, 하루하루 거래, 스캘핑이라고 해서 사자마자 파는 그런 부분도 있고, 스윙 트레이딩, 이것도 짧게 매매하는 건데, 짧게 매매하는 방식과 길게 매매하는 방법,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정석 투자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수학에도 정석이 있듯이. 예전에 저도 수학의 정석을 열심히 풀었었는데, 아우, 연천님 또 1번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모든 회원님들, 수학의 정석? 송성대의 수학의 정석을 모르면 안 될 거예요. 그죠? 보지는 않았어도, 들어보기는 하지 않았을까? 다 풀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이 저는 정석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고, 여건이 주식 투자에서는 그린빌의 법칙, 이걸 준수해 봤으면 좋겠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한 목적, 방법, 결과, 여기에 어떻게, 하우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정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회원님들, 그리고 이쪽에 그, 아, 네, 신요님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회원님들. 주가지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주가지수가요. 이렇게 움직인 거거든요. 조금만 더 크게 보면은 이렇게. 자,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고점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고, 저점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어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리는 그런 상황에 고점과 저점이 확인됐어요. 이때에는 올해 갖고 있으면은 갖고 있을수록 손해예요. 맞나요? 올해 갖고 있으면은 갖고 있을수록 손해예요. 왜? 주가가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지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샀는데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음. 샀는데 떨어질 수 있어요. 샀는데 떨어질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주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만 움직이는 건 아니죠. 주가 자체적인 부분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렇다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파동에 대한 여건에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내리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짧게 매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짧게 매매한 짧게 매매할 수밖에 없었던 이 과정이 개인 투자자들의 방법에 강하게 매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벗어나야 되는데 자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이 과정인데요. 이 과정인데 자 이제는 올라가는 부분 저점에 대한 부분이 확인됐고 지금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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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가는 올라왔어요. 그쵸? 올라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락이 있어서 움직이는 그쵸? 맞죠? 그쵸? 아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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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짧게 매수할 수 매수해서 매도할 수 있잖아. 짧게 매수하고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짧게 매수하고 매도할 때 성공만 할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짧게 매매를 할 때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겠죠. 여기서도 성공할 때 있고 실패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쵸?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내려오는 이 과정에서는 과정에서는 오래 갖고 있으면 손실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는 거지. 그쵸? 수학의 확률이 나는 게임 확률이라는 부분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천업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글도 올려주시고 고맙습니다. 아이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이쪽도 한번 보고 그래서 이어가자면 여기서는 여기서는 갖고 있으면 불편한 거고 여기서는 짧게 매매하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 쫓아서 매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투자의 부분에 방향이 전환이 됐는데 그 전환된 부분을 심리적 부분에 위축돼서 조급해지는 거지. 조급해지는 그런 부분에서 매매가 어려워지는 꼬이는 현상이 만들어진 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크게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다라고 느끼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올라온 것 같은데 나는 왜 수익이 잘 안 나지? 라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건데 정말 진짜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나와라.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건데 그걸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향후에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빠져? 그럴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저도 그거 생각해요. 올라온 어느 쪽이냐. 빠진다라는 부분에 의미적 여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짧게 매매해야 돼요. 내리는 그런 부분에서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추세에 대한 부분이 연결돼서 꾸준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매매에 대한 방법 방식이 바뀌어야 되겠지. 이제 제가 얘기 안 해도 여기 똑똑하신 회원님들 유튜버님들 다 이해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쉬운데 진짜 화려한 공작새의 날개질 보고 싶어서 유혹돼서 들어왔어요. 아 네 처음처럼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은 스윙트레이딩보다는 저도 스윙트레이딩은 해요. 짧게 매매하는 거 스윙트레이딩보다는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좀 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좀 더 갖고 있으면서 투자를 했으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지금 매매는 너무 후달려. 떨린다고.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좀 크게.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맞잖아요. 추세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고 움직이는 거는 맞잖아. 그렇죠? 안 움직여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더 올라가겠지. 더 올라가는 부분에서 등락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애초에 움직일 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주가에 대한 부분이 떨어졌든 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 떨어졌든 바닥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중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 보유해 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위치대로 한번 넘어가자. 그 위치대로 그때의 상황이 어떻게 됐었냐 이거지. 그때의 상황이 어떻게 됐었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거든요. 그렇죠? 뭐 실제적으로 움직인 거는 이게 이제 황금 라인 황금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황금선 황금선에서 움직인 거고 황금선에서 아주 정확하지 않나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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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열흘 정도 옆으로 기면서 공작새의 몸통을 만들었고 공작새의 몸통을 만든 이후에 발산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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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서 이게 인내의 구간이에요. 인내의 구간인데 황금선에서 지지 라인이 황금선이에요. 그렇죠? 여기든 여기든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건 뭘까요?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건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황금 라인 위에 있다는 것. 황금 라인 위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정말 여기에서 가격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진 거고 가격에 대한 포인트에서 이 일련선 위에 있을 때의 수익과 손실 저는 그 구간이 나눠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황금 라인 밑에 있으면 1년 가격이 평균 아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 아래에 있는 부분에 대부분이 손실일 거 아니에요. 물론 더 낮게 사가지고 나는 수익인데 그런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보편적인 가격 대역에서는 손실일 거라고. 그렇죠? 일련선 위면 1년 동안의 평균 가격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는 대부분 수익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바닥에 샀는데요. 바닥에 샀는데 이거 수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미수익보다는 이 위에 있는 수익이 크지 않을까. 추세에 대한 부분을 몰랐던 거야. 추세. 추세를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추세가 움직이는 부분을 생각을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법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안 나와있던 거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건데 라는 부분을 생각을 못했던 거라. 물론 짧게 매매하면서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짧게 매매할 수 있는 트레이딩의 구조를 지금 갖고 계신가요?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계신가요? 그러면 해도 돼요. 지금 방송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유튜브 회원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가격적 부분에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지금 주식 투자하는 과정에 정석적 부분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돌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여건의 방식적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공작세가 여기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도 당연히 다시 한번 기회를 줬던 그런 여건으로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이제 진행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봐보자. 여기에서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 이렇게 너무 아까운 거라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움직이는 상황이고 조금 더 빨리 확 하고 올려올게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등락이 너무 심한 그런 상황이지. 등락에 대한 부분이 너무 컸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 큰 부분에서 여기서 보유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100만원이라고 치고 98만 8천원이니까 100만원으로 100만원도 올리면 따버리잖아요. 200만원이 돼야 되는데 200만원까지 막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는 트레이딩에 대한 요건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트레이딩에 대한 요건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쪽에서는 보유에 대한 비중을 훨씬 더 높여가야 된다. 보유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면서 주가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입장이 바뀐 거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지금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내린다 라고 한다는 문제는 달라져요. 그렇지만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투자에 대한 방식과 투자에 대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여건에서 방법 우리가 목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나와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방법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그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 결과물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상황이겠지. 그 상황을 수학에서도 정석이 있듯이 정석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보자. 그 정석 투자에 대한 법칙? 주식시장에는 기법이지 법칙이라는 부분은 적어요. 진짜. 다 그 법칙이라는 요소를 감안을 해서 파생시켜서 기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도 그거예요. 일목기념표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린뷰레의 법칙을 준수해 가면서 수렴과 발산에 대한 과정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현재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투자의 방법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현재의 상황도 아직 믿지 않았어요. 요 여건에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엘리어트 파동 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엘리어트 파동은 이렇게 5파로 형성되잖아요. 지금이 현재의 1파 과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3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큰 거죠. 이게 장파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에 대한 부분이 유리해지면 장파가 길어질 거 아니에요. 어쨌든 길게 내려왔으니 길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3,300포인트 그 부분까지 여기 3,300포인트까지 올라온다 라고 한다면 약간 저 삐뚤어졌네요.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아직까지 이 공간이 남아있는 거고 이 공간 동안에 안 움직인 종목들 더 가야 되는데 덜 간 종목들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 많이 남아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종목이 좋을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한지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길게 단기 트레이닝보다는 조금은 길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종목을 저는 여기서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매매에 대한 부분 여기서는 정말 많은 매매를 했었고요. 정말 진짜 이때가 제가 제일 기억이 났는데요. 이때가 아마 11월달일 거예요. 11월달 고점 찍고 내려오는 이때에 11월달 한달만 11개의 상한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때에는 괜찮았어요. 왜?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에 자금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대요.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보다 이때가 이때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때지 그러니까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에서 11개의 상한가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내려오고 바닥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됐다. 바닥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냥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바닥은 여기가 바닥인지 몰라. 더 내리면 그런데 여기가 바닥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이전보다 내려와 있었던 부분이 위로 올라왔는데 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바닥이지. 바닥에서 살 수는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올해 이때부터 시작됐던 종목의 첫 번째 종목이 LG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LG전자가 궁금하세요? LG전자의 종목에 관심 있으면 신대표하고 같이 한번 매매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과정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팔지 않고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바닥은 여기서 형성된 거잖아요. 바닥에서 형성됐을 때 수렴과 발산 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작으로는 공작세는 여기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보이니까. 이렇게. 이게 인내의 구간이고 지금 다시 한번 인내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어제 4,000원이나 올라왔고 주가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나요? 이 요건에서 이 요건을 설명을 드려요. 수렴과 발산에 대한 부분은 정석 투자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면 돼요. 정석 투자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수렴과 발산에 대한 집중과 확산에 대한 부분에서 이거 집중 과정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집중이 되어있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더 횡보를 하든지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리든지 그렇지만 집중하는 그런 과정에 수렴되어 있는 부분에 매집현증? 매매에 대한 부분의 여건이 파악이 되어야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올라오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고 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이게 어렵진 않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 수렴하고 있는 부분들 수렴하고 있는 부분들 어렵진 않아요. 여기에서는 이 부분하고 달라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한 여건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도 뭔가 다음번에 예약을 해놔야지 해놔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 과정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집중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다음 장을 한번 보면 돼요. 여기서는 발산을 했어. 그렇죠? 이렇게 발산을 했다고 확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집중화 되어 있는 부분의 확산 과정? 이게 나타난 거겠지. 그렇다면 이 여건에서 움직였을 때의 상황을 명확히 판단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명확히 판단하는 부분이 다음 장에 나타나는 거죠. 이제 보이시죠? 집중화 되어 있고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 결국은 여기에 공작세의 몸통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가격에 대한 여건에서 움직인 부분이 139%라는 크게 상승한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에서 139%를 다 수익으로 만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10%만 만들어도 돼요. 20% 만들면 더 좋고요. 30% 정도 만들었으면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아깝죠. 139%에서 30% 100%를 놓치는 건데 그런데 이 100%는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 지수에 대한 방향적 부분이 하락 추세에 있는지 상승 추세에 있는지를 생각을 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승 추세에 있었다면 훨씬 더 오래 갖고 있으면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하락 추세에 있다고 한다면 30%만 수익 내도 되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은 한 종목이잖아요. 지금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거의 3천여 개가 되는데 3천여 개의 종목 중에서 이거 한 종목뿐이 없겠냐. 그러면 이런 종목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뭐 며칠이 걸리든 간에 찾아내면 돼요. 두 개 찾아내고 세 개 찾아내고 매매에 대한 부분만 연결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법적 부분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말 나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큰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 흐름을 신대표가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 흐름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토리 여기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우라가미군요. 그 부분이 여기 있잖아. 추세적 부분이. 그래서 이거 사진 찍어놓으라고까지 얘기했던 건데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대신재빨에서 만드는 건데 지금까지 맞아요. 이게 작년 추석 때인가 이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명확히 판단을 해놓고 수용 활성 과정 거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못 찾을 거 없잖아요. 그렇죠. 정작 공작세는 여기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주가에 대한 부분 올라오고 현재도 움직이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부분에 가격적 여건 그리고 수익적 부분 지금 이 부분이 40%가 조금 넘어가거든요. 수익이 LG전 투자자들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 갖고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더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거를 100주 살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좀 더 많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장기 투자는 실적 대비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기조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우량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고 시장 트렌드에 맞아야 돼.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성장성에 의해서 그 부분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평가 우량주 시장 트렌드 얘는 보유를 하고 있어요. 보유 그래서 목표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목표가 아직도 목표가에 안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흔들리면 안 되잖아. 이럴 때 흔들릴 수 있어요. 저도 흔들리니까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내릴 때 힘들 때 힘든 구간 그렇지만 트렌드에 맞다. 투자에 대한 방식을 한번 생각해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짧게 매매할 수도 있겠죠. 짧게 매매한다고?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닌가요? 목표에 대한 부분으로 가고 실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공작세를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방식 아닐까?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저는 3파가 아직 안 왔어요. 3파에 대한 부분이 장파로 들어와서 정말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차 전쟁은 그 전서부터 해왔던 거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큰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을 놓쳐버린 거지.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아까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일 아까운 부분을 얘기해볼게요. 그게 이겁니다. 하이닉스 보이시나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팔았어요. 정말 너무 많이 팔아서 어느 정도까지 나와있냐면 이 정도까지 나와있는 거예요. 기간 누계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에 한번 봐보세요. 외국인들 와 다시 샀네. 13조. 이게 11조까지 줄었다가 다시 올라온 겁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11조 팔았어요. 기반들이 샀다 팔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한테 더 넘어갔잖아요. 이 넘어간 부분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일 거라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팔아서 외국인들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외국인들과 기관을 여기서 사서 끌고 가요. 그런데 아직도 아직도 안 팔았잖아.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잖아. 외국인들이 11조까지 빠졌었어요. 최근에. 최근에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으니까 그런데 다시 13조로 늘어났잖아요. 그 늘어난 부분이 또 있네. 또 끌어올리겠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방식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해야 될 때에 팔았고 그쵸? 짧게 매매해야 될 때에 보유했던 거야. SK 하이닉스가 내려올 때 보유했던 거고요. 여기 때는 짧게 매매했어야 되는 건데 바닥을 딛고 움직이는 그런 여건에서는 여기서는 보유해야 되는데 팔아낸 거잖아.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하는 거라고. 너무 아깝잖아. 방식에 대한 부분이 벌써 달라진 거잖아. 지금 투자에 대한 여건도 신대표 올라온 거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럼 짧게 매매해야 되나? 병행해야지. 그쵸? 아직은 근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장파인 산파가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종목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꾸준히 가져갈 거고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갈 거라고요. 이게 형성돼서 움직일 테니까. 그 상황에서 방법. 되도록 이미 쉽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움직였었던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몇 번 매매해도 돼요. 진짜 몇 번 매매해도 됐었던 그런 종목이었잖아요.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유튜버님들 한번 봐보세요. 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봐보자. 주가 내리고 바닥은 이제 확실하게 찍은 거죠. 이 부분. 여기 고점이고 그쵸?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어. 더 올라올지 내릴지 생각을 해보자. 어느 쪽의 확률이 크냐.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확률적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자. 아직은 조정에 대한 파동은 있겠지만 상승력권 이전 고점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갖고 있어야 내 종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 추세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라는 거. 그거는 여기 있잖아. 다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인지 모르실걸요? 정말 진짜 뭔 의미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주가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전환도는 은봉이 만들어지면 빠져요. 전환도는 은봉이 만들어지면 빠지는데 은봉이 나오는 부분에 요건이 있어요. 세 개의 양봉을 은봉으로 감싸 안을 때 빠지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올 때에는 세 개의 은봉을 양봉으로 감싸 안을 때 주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속임수. 이런 것도 속임수. 이거 속임수. 속임수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 움직일 때 움직일 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주가 자체적인 부분이 세 개의 은봉을 양봉으로 감싸 안아서 움직일 때 자 이제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현재.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여기에서 세 개의 은봉을 양봉으로 감싸 안을 때 올라왔고 이때는 조정이었죠. 왜? 저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까? 세 개의 은봉을 양봉으로 감싸 안해서 올라왔을 때 이게 이것들이 지금 조정파동이 이건 속임수였을 거고 가격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부분이 양손으로 바뀌었잖아요. 저는요. 이게 속임수가 되는 줄 알았어요. 주가에 대한 부분이 내리니까. 여기서 반전이 됐을 때 주가는 더 올라와야 되는데 오히려 반전되고 주가가 내렸을 때 이 모양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더 내리고 다시 올라온 게 이게 바로 7월 14일이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여건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조정 여파는 있겠지. 왜? 그동안 이렇게 박스 대역으로 움직였습니까? 그렇죠. 박스 대역으로. 여기서도 박스 대역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밴드 대역이 만들어지면서 저점에 대한 부분을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라고. 고점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저점에 대한 부분이 높아져서 고점과 수렴하게 되면 다시 밀어올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테니까. 지금은 크게 악몽이 난 거예요.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할 거냐. 어느 부분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냐. 이것을 오늘 신대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방법적 부분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LG전자의 공작세의 몸통이 작은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공작세에 대한 부분에 작은 부분은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SK하이닉스도 여기에서 움직인 거고 정말 진짜로 수렴을 하고 있는지 수렴하고 있는지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분산이 되고 아니고 확산이 되는지 그 부분만 파악을 하면 됩니다. 저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고 고점은 신경 쓸 거 없다고 했잖아요. 저점에 대한 부분이 밀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산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야 투자에 대한 부분들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를 쳐다봐야 되냐면 뭐를 찾아야 되냐면 그린비 수렴과 발산에 대한 부분 이거 수렴과 발산에 대한 부분 벗어남과 회귀에 대한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으로 매칭이 돼서 움직였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지적기를 해주신 건데요. 저는 그 상황에서 이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 방송에서 제시한 종목이거든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금방 무슨 종목인지 알 수 있어요. 좀 더 크게. 황금라인이 보이시나요? 황금라인이 보여야 돼요. 가격적 여건에서는 정말 황금라인이 눈에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이시나요?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 황금라인에서 이게 저항이야. 맞죠? 저항이라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지. 그 여건의 매집에 대한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종목에 대한 부분을 선별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기본적 분석입니다. 이 회사가 진짜로 유리한 종목인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다 해놓은 다음에 움직이는 거야. 그 다음에 가격지표를 보는 거라고. 그 가격지표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자, 확인됐죠? 자, 이거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자. 시대표 옆으로만 좀 더 갈게요. 여기서 진행을 해보자. 정말 움직이는지. 내리잖아요. 처음처럼 이게 보이나요? 지금? 그리고 너무 아까운 거야. 이렇게 움직이면 못 쫓아가. 그러니까 전조라는 부분이 다 나왔잖아요. 전조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왔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왔잖아요. 생각을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행되는 과정. 이 과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움직이는 거 봐 보세요. 아주 쉽잖아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때 더가 돼. 그렇죠? 여기까지 움직인 거야. 그러면 맥포인트는 어디였어요? 맥포인트는? 바로 여기였죠. 여기. 그렇죠?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맥포인트는 여기였잖아요. 만약에 이게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 계시면 저점에 대한 부분 저점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수렴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발산이 나오겠죠. 가격에 대한 여건에서 매지비에 대한 흔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 수렴에 대한 부분에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아주 명확하게 대형주는요. 훨씬 더 더 명확하게 보여요. 이건 SK하이닉스잖아. 이 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 종목 제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팩트로 이거는 짧게 매매해도 돼요. 수인 종목으로 짧게 매매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 핵심 대형주 저는 LG전자를 오늘 꺼내놓고 얘기를 하니까 LG전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렇지만 그 부분을 찾는 데에는 짧게 움직이든 길게 움직이든 중간으로 움직이든 간에 뭘 찾아야 돼요? 황금선은 찾아야지. 골드라인 황금라인은 찾아야지. 그 황금라인이 찾아졌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렴과 집중에 대한. 그리고 나는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건데 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방법적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을. 목적은 있을 거 아니야. 목적도 없이 주식 투자하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 명확한 목표의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귀중한 시간에 뭐예요? 생각을 해야 하죠. 그냥 뭐 먹었어요? 뭐 수익 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휴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시간이 주어지잖아. 이때 내가 갖고 있는 정보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될지 내가 지금 목표로 한 부분에 부합돼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가.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올해의 컨셉이 제 컨셉이 이 컨셉이에요. 저는 포스코 퓨치아임 이라는 종목의 400%의 수익을 다시 한번 증명해드리고 싶은 거야. 내가 이렇게 해봤었던 부분에 정말 포스코 퓨치아임 갖고 있었느냐. 내가 얘기할 때 단 한 줘도 안 팔아먹었냐. 팔아먹었다면 너무 아까울 뻔했지. 그거를 시장에 대한 변화 그것도 너무 친절하게 알려준 거지. 얘가 우라가미 군의회의 분석을 해서 너무 친절하게 알려줬고 그러면 움직이는 여건에 이거 봐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2023년도 2분기 2023년도 말까지 금융 양세대. 그럼 2023년 말까지 아직도 6개월이라는 부분이 남았는데 시장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뀐 거잖아. 하락할 때에도 성장주이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건데 포스코 퓨치아임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에코프로 에피아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움직일 거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성장주라는 개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거를 확인해 드리고 싶은 거야. LG전자는 LG전자는 저는 100% 수익률을 목표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왔죠? 저는 명확해요. 명확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 명확한 목표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을 제가 판단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여건에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움직일 것이다. 목적과 목표에 대한 부분.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갈 건데 저는 이 방식은 트레이딩이 아니라 홀딩 포트 구성 해서 자기 투자에 대한 투자에 대한 여건을 끌고 가서 보유하는 입장으로 갈 거다. 그런 종목이 또 있어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부분 느껴지진 않나요? 그게 셀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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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이잖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걔에 대한 결과물은 합병이야.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 그래서 여태까지 자사주 매입을 했잖아요. 2300억 인가 2500억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자사주 매입은 대주주 한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이글은 편안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냥 쫓아가서 따닥딱 거리고 단타 하고 아 나 몇 프로 수익 냈어요? 이거는 트레이딩 할 때가 있어. 그때 하면 돼. 지금 기회를 많이 놓치는 것 같아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에코프로 에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에코프로 갖고 있어야 했던 이제는 에코프로도 놔줄 때는 됐잖아. 삼성전자 SK 아이닉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 놔줬냐고 그거를 안 그래요? 의미있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의미있는 부분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 투자할 때까지 신 대표가 알려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들어와서 질문도 하고 만들어 가 보는 거야. 갖고 있는 종목이 정말 황금 라인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성장성이 있어서 가는지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뭘 보고 있는지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다른 거 안 봐요. 애널리스트들 지금 ROE 보고 있단 말이에요. ROE가 높은 종목만 해. ROE가 높은 종목으로 움직인 다고. 그 ROE가 높은 종목에 엔터 쪽에서는 JIP 엔터가 그랬던 거야. 그래서 JIP 엔터는 안 빠지잖아. 다른 엔터는 빠져도. 진짜 JIP 이거 안 빠지잖아요. 여기가 황금 라인 공작서 잇죠. 인내 구간 인내 구간 조정 받는 걸 왜 못 기다리냐 고. 이거 인내 구간 조정 구간 보여요? 이 조정 구간 조정 구간 조정 구간 이라는 이 자체가 여기 있는 건 아닐까? 여기 있었던 건 아닐까? 다시 한 번 움직이는 것 같지 않나?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아시 아시 그냥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목적과 방법 결과에 대한 부분을 도출해낼 수 있게끔 추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없고 에이 그냥 종목 하나만 알려줘요. 10% 수익 났다고 고맙다. 이런 쪽 보잖아요. 휴일에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준다고 차분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을 주어준다고요. 주중에는 매매를 해야 되고 가격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어.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지 팔아야 될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고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나간 부분이 된 거야. 휴일에는 그 부분을 꺼내놓고 다시 한번 쪼개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죠. 그거를 저는 정석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에요. 여기 계시는 와우네 회원님들 그리고 신대표 유튜버님들 이거 한번 공부해 보세요. 진짜 이거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저는 신입사원으로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 지점장 출신이었고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추세 매매라는 부분을 배웠어요. 추세가 형성돼야 돼요. 어떤 추세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스윙 트레이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중기투자로 해야 될지 장기투자로 해야 될지 그 부분이 나와있다고 그 여건을 공부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신대표 유튜브 7월 짱 추세 적응하기 LG 이노탱 무너진 거인가요? 지수는 추세의 하락 아니에요. 딱 이거 하루만에 꽃놀이 차트 야 이것도 봐야 돼. 정석 투자에 대한 기쁨 등락 큰 시장에 맞게 한번 해보자. 이것도 하나씩 보면 되는 거잖아. 여기도 있잖아요. 엘리어트 파동의 장파 그리고 LG전자 40% 수익 이게요. 2개월 전에 한 건데요. 정말 2200포인트 갈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속임수 한번 찾아보자. 2개월 전에 얘기했습니다. 내용이 길지. 길어도 지루하진 않을 거예요. 지루하진 않을 거예요. 홍보하시면 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홍보하고 정석을 찾아간다면 흔들리지 않게끔 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과 방식을 찾아내지 않겠느냐. 지금은 수렴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수렴점에 진짜 골드라인 황금라인에서 벗어남과 회귀 그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정말 황금라인에 있는지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될 게 이거 그리고 트레이딩 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신대편은 종목에 대한 부분의 포트는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장기투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포트를 구성했었던 부분은 끌고 나가겠지. 그렇죠. 끌고 나가겠지. 그렇다고 해서 이거 안에 스윙 트레이딩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런 쪽에서 하면 돼. 제가 제시한 종목 움직이잖아.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적 부분에 보면 여기 조정 받고 있잖아. 올라왔잖아. 이만큼 올라왔어. 이게 수익이야. 이게 수익. 수익구간 이거 스크로버 만드는 회사잖아요. 다 얘기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데 아까 그 펜트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짧게 만매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 여건에서 하나씩 하나씩 추격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직 더 올라갈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LG전자처럼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먼저 구성이 돼야 돼. 포트에 대한 구성은요. 포트에 대한 구성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부분에 최소한 반 50% 이상은 포트 구성이 돼야 돼.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 50% 그리고 나머지 50% 저는 이게 지금은 이쪽이 더 커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금은 이쪽을 늘려가야 있지. 빼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트레이딩 그 부분을 매일 단타로 움직일 게 아니라 주간 단위의 스윙 트레이딩 으로 봐보자. 아직은 주가가 상승의 여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량한 주식 그리고 선별된 주식은 보유해 있으면 유리한 그런 때가 만들어지니까 팔고 다시 살려면 내려오면 손쉽게 나가는데 매수 주문이 올라오면 손쉽게 안 나간다. 그러면 자꾸 놓쳐가는 거예요. 물론 3천여 개의 종목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다른 종목을 고르면 되는 거니까 스윙 종목에는 미련이 없습니다. 걔는 그냥 적정 부분 스윙 만나면 되는 거예요. 스윙 포트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윙 포트에서는 매매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 이 스윙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짧게 매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기 투자는 당연히 장기로 가야 되는 거고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은 큰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보유 해야 되는 입장이지. 왜? 보유 하려면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스윙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짧게 매매 하는 거야. 저는 주간 단위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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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매매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 제일 좋지 않느냐. 아니 뭐 일도 해야 되고 회사도 나가야 되고 일 저 일 해야 되는데 맨날 컴퓨터 앞에서 따닥따닥 걸릴 순 없잖아. 할 수 있는 사람 해야 되는 거 있겠지만 주간 단위 나을 것 같고 큰 수익 난다면 이거는 정말 시장 트렌드 에 맞고 조사가 집중 돼야 돼. 정말 그 주식 이견 있느냐 없느냐 까지 판단 해 봐야 돼. 그래야 큰 수익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실패하면 안 되지. 시간을 부여해줘야 되는 거고 얘는 실패해도 돼. 얘는 큰 수익 몇 천만원 몇 억 씩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 구요. 얘는 몇 백만원 수익 내려고 하는 거라고. 장기 투자에 몇 백만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몇 억 씩 투자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런 주식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수잉 트레이딩 이 작은 주식에 2억 3억 10억 씩 투자할 거예요. 얘는 그냥 200만원 수익 내면 돼. 100만원 수익 내도 되는 거야. 100만원 수익 내고 100만원 훈실날 수도 있겠지. 손실에 대한 부분은 혼절 치면 되는 거고 좀 더 편하게 진행될 수 있어. 그렇지만 이거는 달라.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면 잡아줘야 돼.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얼마나 흔들렸겠어. 그것까지 끌고 올라오는데 포스 큐피치 에 많은 굴곡이 있었어요. 끌고 올라오는데 그렇지만 정확한 분석 명확한 부분이 있었지. 목표 의식 이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LG전자가 그거예요. 목표 의식이 분명히 있다고. LG전자가 100% 수익 났는데 나는 날 제가 팔을 거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 길자를 그 일자에 대한 부분을 제가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체 해물을 바뀌었을 때 바뀐 종목 얘기했을 때 아쉬운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시장도 정확하게 저점 찍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잖아. 바닥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다.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을 것처럼 그 부분이 왔다라고 한다면 보유해 가야지 전장에 대한 부분 북미 쪽에 마그나 있잖아요. 합작법이 조금 있으면 충전시장까지 다 들어갈 거고 LG그룹이 전기차를 안 만들어서 그렇지 전기차를 만들 수 있잖아.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전기차를 만들면 모든 완성차에 적이 되지만 전기차를 안 만들고 부품을 만들면 파워트레인을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면 모든 완성차 포드든 테슬라든 현대차든 폭스바강이든 협력 업체가 된다. 굉장히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 이제는 충전 사업 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는 손실 나도 돼. 이건 손절도 할 수 있는 거야. 신 대표가 갖고 있는 스윙 트레이딩 도 수익 난 거 있고 손실 난 것도 있고 그래. 그런데 장기 투자에 대한 이 부분은 손실 나면 안 되는 그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 그 부분이 LG전자만 40% 다른 것들도 있지. 그런데 LG전자가 40%인데 이거를 100만원씩 샀을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 이렇게 2억씩 샀다면 2억이면 8천만원 수익이잖아요. 다른 거 여기서 100만원 200만 손실 나도 크게 연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포트에 대한 구성을 제대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 였거든요. 중장기 포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볼 거냐. 단기 트레이링 에 대한 부분에 나는 단타를 찍거냐. 이 두 개를 한번 구분해 보자. 아직까지는 포트 구성이 유리한 거예요. 아직 해봐야 7만 전자잖아. 그거 9만원 간대요. 7만원 해서 9만원 가면 거의 안 그래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사라는 게 아니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내서 반도체 오팡 좋으니까 단타 칠 게 아니라 중기 투자로 움직일 수 있겠고. 내가 얼마 정도의 목표로 움직일 거다. 얼마 가격을 책정해놓는다. 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움직이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황금라인을 한번 챙겨보자. 황금라인에 대한 부분에 수렴과 발상 벗어난 것 회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분명히 그린빌의 법칙에 있고 정석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 진짜 가격에 대한 부분에 반복적 부분만 우리가 확인한다면 여기에서 몇 가지 수익 여기에서 몇 가지 수익 여기에서 몇 가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한 종목을 통해서 그 종목에 움직이는 여건을 신의 골든서클 그리고 명확한 목표의식에 의해서 방법적 부분 그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여유있게 투자를 하고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조급해져요. 손실 나면 더 조급해져요. 신용 쓰면 더 조급해져요. 친정성 있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겁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종목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기에 나와있지 않는 몇 건 그런 종목들도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어요. 얘기해 드릴 수는 있어요. 저는 LG전자에 대한 부분을 꺼내놨으니까 그 부분으로 얘기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가 라인이니까 공작세가 들어가는 그런 라인이니까 그 여건에서 정말 이런 종목들은요. 이게 정석적 부분을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황금 라인은 여기 있었죠. 지지 라인은 여기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가격에 대한 부분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주가가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수급을 파악해야 수급의 파악이 꼭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파악이 된 이후에 움직여야 되거든요. 얘는 전형적인 N자형을 그리고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20에서 다 아주 전형적으로 움직인 거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신용과 외국인들과 기관의 움직임 만들어 간 거예요. 찾아내면 돼요. 이거는 그때그때 맞게끔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제 눈에 보이죠? 그렇죠? N자형?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저기에요. 프로텍이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이 가격대요. 보이시죠? 똑같지 않나요? 이것도 한 열흘 정도 요 가격에서 준 거예요. 그리고 얘는 60일선에 닿기만 하면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게 얘의 그러니까 움직임에 이것을 이끌어간 애들의 움직임이었다는 거죠. 60일선 정확히 다음이 움직임이에요. 조정받고 이때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떨려 나가겠지. 그리고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격에 가격에 대한 흐름은 한미반도체에 대한 여건을 먼저 파악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간 거예요. 이런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 뭐를 봐? ROE 입니다. 이 ROE를 설명하려면 회원님들이 미리 공부를 하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금방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겠지만 신뢰표 방송은 본방사수해 주시고 본방사수해 준 그런 여건에서 자꾸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물어보고 저것 물어보고 지금은 제가 일방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알려드린 거잖아요. 좋은 종국들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유튜브 들어오셔서 나머지 보셔도 돼요. 유튜브에 좀 더 신경 쓰려고 한 분이 있는데요. 제가 또 하는 일이 많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방송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올리기도 하고 기법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방송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올려드리는 거고요. 유튜브 쪽에 방송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해볼 테니까요. 이쪽에 들어오시고 현대의 시장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지나 봐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얘네들은 항상 있는 부분에서 움직이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 큰 거액 투자자들도 있어요. 큰 금액을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큰 돈으로 종목에 몇 억씩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저도 장기 포트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해 놓은 부분은 이상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다만 그 종목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땐 좀 지루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잘 견뎠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저는 버팀목을 드리는 입장입니까. 제가 직접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드릴 수 있는 버팀목은 다 드린다. 여기서 시장에 흔들리면 버팀목 드리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는 있는데요. 차후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많이 있어요. 아직 주가가 2600포인트 이제 올라온 거고요. 또 조정도 있을 거고 뭐 따블에 따따블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짜 10% 20% 30% 그것도 단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해 놓으시면 알림 메시지가 나가잖아요. 그걸 보고 늦지 않게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 투자할 때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푸시해 드리고 알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잊지 않고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